반갑습니다. 화학 강사 정우정입니다. 6월 평가원 이후에 등급별로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별 가이드까지 세워드리고요. 그리고 4주 전에 여름방학이 시작이 됩니다. 특히 고3분들한테는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간 활용 철저하게 계획 세우셔서 정말 잘 쓰셔야 됩니다. 라는 걸로 우리 퀘스트로 얘기를 나눴셨는데 또 4주 뒤면요. 9월 평가원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2025 9월 수능 모의평가는요. 9월 4일에 치러질 건데요. 수능 실전에 대한 마지막 연습이다. 수능 대비 마지막 자신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다. 라는 거. 수능 출제 경향을 점검을 하시면서 정말 마지막 실전 연습을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의대 증원 학대와 관련된 영향으로 해서 상위권인 N수생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될 거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나는 그러그러한 9월 평가원에 대한 준비가 나는 되어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약 4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각 단원별로 본인의 공부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서 퀘스트 준비했는데요. 현장에서 이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선생님 제가 2, 3단원 분명히 선생님이 강의를 들어보라고 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속도가 올라가는 걸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속도가 아직 올라가지 않습니다. 2, 3단원 속도감 있게 문제를 풀어내는 게 저한테 좀 급한 것 같습니다. 라는 분들을 보면 이게 단순히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이게 공부가 된 게 아니거든요.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각 문제마다 묻는 바가 뭔지 분석하는 형태로 묻는 바대로 속도감 있게 처리를 하면서 양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강의만 들었다고 해서 나는 이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라는 걸로 끝을 내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내가 완벽하게 개념이 이해가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복습을 하시면서 양치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기출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니까 답이 기억날 정도로 선생님 제가 N회독을 했습니다. 자, 단순한 무의미한 반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양치기가 중요하지만 질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자, 뭘 묻는지 점검하시면서 좀 일관되게 빠르게 자신감 있게 들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문제마다 출제자가 평가원에서 묻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 그러그러한 이유를 분석을 제대로 안 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속도적인 면이 개선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문제, 인덱스를 찾아 듣지 마시고 전문학 해설을 들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본인이 어떤 형태로 문제를 분석하는 게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학 해설을 들으면서 도움을 좀 받으시라 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강의를 들었다라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익힘의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이 3단어에 대한 본인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1, 4단원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물질의 양이라든지 중화반응 그리고 양적 관계 문제에 대해서 매주 연습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현장생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제공했을 때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바로 속도감 있게 처리해내는 분들은요. 거의 잘 안 계세요. 단기간에 완성이 되는 파트가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복습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화학에 그래도 시간을 좀 충분하다라고 생각될 만큼 쏟고 있는데 너무 물질의 양, 양적 관계 중화반응이 너무너무 문제가 안 풀려요 라고 하시거든요. 자, 본인만 그러한 게 아닙니다. 단기간에 완성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반드시 무게감 있는 문제는요. 한문항에 5분 그리고 처리가 안 됐을 때 또 5분. 시간을 주시면서 30분 이상 스스로 해결하려는 시간 투자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 투자를 하고 있는지 본인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그 난이도 있는 문제를 해결할 때요. 제공된 자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시된 자료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관되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도 점검해 주시고 반드시 일활성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엔제라든지 아니면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로만 이루어진 하프 모의고사라든지 모의고사 절대 일활성으로 끝내시면 안 되고 아, 내가 이래서 접근이 늦었구나. 그래서 처리가 안 됐구나 등등 반성하는 태도로 자료를 계속적으로 복습을 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세요. 최상위 분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새로운 문제, 아주아주 고난도의 문제, 그리고 되게 특이한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요즘에 수능기조 평가원 기조는 어떻죠? 오히려 4페이지보단 3페이지에 어, 이거 뭘 묻는 거지? 뭐지? 나를 당황하게 하는 문제는 오히려 2단원에서 출제가 되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너무 수능과 결이 다른 초고난도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면요. 정말 수능과는 결이 다른 형태의 공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평가원이 다가오기 전까지요. 내가 계획했던 바에서 조금 밀어넣던 부분, 부족한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실전 모의고사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2, 3회차 혹은 3, 4회차도 괜찮은데요. 반드시 시간을 걸어주시고 모의고사 형태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당황스러운 문제를 만났을 때, 자, 문제가 조금 꼬여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제의 배치를 조금 다르게 해서 체감 난이도를 높이겠다라는 모의고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문제를 잘못 읽었거나 발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뭐지라고 당황하는 문제를 만났을 땐요. 바로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뭐지?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버리고 넘어가세요. 문제를 빨리 과감하게 버리는 게 속도를 높이는 제일 가장 중요한 방법일 거다. 절대로 붙잡고 계시면 안 됩니다. 버리는 연습까지도 좀 하시고요. 모의고사도 1회성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정말 회차, 양보다는요. 질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자꾸자꾸 반성하는 태도를 녹이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 부분에서 실수를 했다. 혹은 실수를 할 뻔했다. 아, 내가 이 개념을 놓치고 있었다. 오답노트를 같이 병행을 하시면서 철저하게 구평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열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현장에서 많은 친구들을 보잖아요. 그럼 사실 표정만 봐도요. 정말 분명히 힘들고 지치고 얘도 피곤하고 힘들고 외로울 텐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즐겁게 공부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면 힘들지 않니, 괜찮니?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제가 좀 더 발전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저는 이 시간이 되게 소중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항상 우울하게 계시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하시면 공부가 더 안 되시죠. 선생님이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셔야 좋은 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항상 현장에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나의 열정을 정말, 나를 위해서 열정을 쏟고 있는가에 대한 걸 한번 같이 얘기를 하고 생각을 좀 하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나에 대한 그 열정을 쏟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냐. 열정이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얼마 남지 않은 이 소중한 시간에 나의 열정을 공부해, 수능을 위해서 한번 쏟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공부해 주시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 열정을 다해서 좋은 문항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문항 작업하면서 여러분들 해설 영상 촬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